영웅의 삶이라시기 정의의 기운 다 틀리시죠? 네 반유 2 인스턴 네 트레이서예요 미스턴 뛰었어요 트레이스 3층 트레이서의 아나 트레이서의 아나 우리 라임피 바퀴야 무슨 카드 써요? 지금 저봐요 아우 죽었는데 아우 저 떨렸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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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준다 트레이서 보라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그냥 제가 거점 들어가 있을게요 네 라임피 바퀴야 트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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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부착할 것 같아요 죽었어요 아나 통신 오리빠랑 트레이서 트레이서 불타고라 이 스파이크 루시오 슬림 저 키 없어요 루시 도망가야죠 아 아다가 피해 잘 주네 이번에도 뭐 들어오면 제가 내려갈게요 네 윈스턴 뛰었어요 윈스턴 공 받았어요 괜찮으세요? 부동을 1번 했 hurt 윈스턴 공 떴구 곧 가 attitudes 유 casino 종일 아이고 더 부를 것 같습니다 여기 장판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 살만하십니까? 한번 죽으셨으면 윈스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 조합이 저래서 제가 로드오브 잘하면 로드오브하고 좋은데 저 윈스턴 한테 짤렸어요? 네 아우 네 윈스턴 상대편이 킬러블 되게 잘 걸어요 저 윈스턴한테 잘렸어요? 네 다만 아우 시원해놨다 쮰 이렇게 갈게요 다같이요 다같이 다같은 남쪽 우리 한건만 더 먹히면 끝이에요. 삼촌 명오킹 도움보기 오른쪽으로 뉴턴 와요? 오른쪽으로 뉴턴 와요? 네 디바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애 다른 분들은 우시우도 왔어요 저희 디바도 아 뭐하니까 지금 요구 리킬합니다 어이구 그 части 먹방끝 어휴 우리 메이 잘한다 오오 우리 메르시 잘 살았다 루시오 크레인써요 아우 루시 오세요. 나이스. 우리 이제 되게 비비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용물 산에 가십시오. 돌진이네. 돌진이야. 돌진이다. 파레스포 가세요. 우리 딜이 지금 그게 빵빵하니까. 정면으로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특이한 핏이 없다면. 전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. 어. 얘 기다려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얘 기다릴게요. 응. 수고하십시오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에이거점을 점령하십시오 맥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져? 애들 빠졌어요 2층에서 들어가요 솔져 붙여봐요 쟤 아나 볼게요 네 아나가 크리로만 잘 지내요 토탈이 돼 아휴 베르스 빠질 수 있나요? 일단 아나는 잘랐어요 히어 어 포탈 있어 근데 이거 라인 같은 거 꺼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흠흠 아니면 라인 봐서 키우는 게 좋아요 저 뚫으려면 흠흠 지금 힐 못 줘요 네잉 아 포카모리 차가 제일 싫어 흠흠 흠흠 위로 올라가서 흠흠 흠흠 위로 올라가서 광벽 줄 수 있네 저 저 저 궁이 있거든요 그치 흠흠 아 일단 부실게요 저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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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아 왕 으 으 으 으 으 음 다시 달려 볼까 으 으 아 지금 동생분이 하시나봐요 포탑좀 막아도 되지만 포탑좀 막아도 되지만 포탑좀 막아도 되지만 항상 솔리쟈erve 잘 안되나요 아냐 이제 뚫어서 바스티오는 없어도 될 dáeuell kanske 공격! 아이고 실라 다 잘렸어요? 네 마을 디바 좀 먼저 깨줄 수 있는가? 어 아 이거 어 잠깐만 거점에 포탑 있는데? 네 거점에 포탑 어 끝났네 아무도 안 들어갔다 진짜 방벽 뒤에서 나오질 않네요 방벽을 엄청 좋아하네 제님 동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? 제님 동생이 근데 우리 엘씨가 진짜 몇 번을 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발사 도망도